말을 못하는 강아지들은 몸과 눈, 귀, 혀를 날름거린다던가 하품을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나 다른 개들과의 소통을 위해 행동의 신호를 하게 되는데 이를 카밍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또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전달하고 싶을 때 카밍 시그널을 보낸답니다.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으면 그저 꾸짖고 진정시키려고만 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개들의 바디랭귀지를 읽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카밍 시그널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의 카밍 시그널들을 알아봅니다. 이 하품하기 긴장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품을 하기도 하며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앞다리들기 야단을 치거나 낯선 사람 또는 다른 개가 다가올 때 긴장한 경우에 한쪽 앞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3. 응시하기 강아지들은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를 응시할 때는 경계를 하거나 도전의 의미일 수 있어요. 4. 몸을 터는 행동주로 싫은 일이 있을 때 자주 하는 표현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받았을 때 보호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몸을 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5. 기지개 켜기 엉덩이를 든 채 앞다리를 쭉 늘리는 스트레칭 자세는 놀자는 뜻일 수도 있지만 긴장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기지개를 켜는 행동을 합니다. 6. 꼬리의 의미 개들은 꼬리로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꼬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다면 긴장하거나 경계심을 나타내는 행동이고 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크게 원을 그리며 살랑살랑 흔드는 것은 7. 즐겁고 행복하다는 의미이며 꼬리가 말려내려가 있다면 두려운 8. 상태임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놓아주세요. 8. 팔옹크리기 자세를 낮추는 행동은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한 신호입니다. 8. 등을 구부리거나 머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9. 킁킁거리기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처럼 코를 킁킁거리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9.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10. 자신의 코앗기 너무 긴장되고 힘들 때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자신을 10. 진정시킬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11. 갸우뚱갸우뚱 이런 행동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무언가를 10.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때 의구심이 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10. 갸우뚱 기울인다고 합니다. 10. 십이 배 보이기 좋아요 라는 의미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표현하거나 10. 복종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 잠을 잘 때 배를 보이는 것도 보호자를 10.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11. 플레이 보호 자세를 할 때 플레이 빠우 자세는 놀자 라는 의미입니다. 11. 이 자세는 강아지들 사이에 자세를 먼저 취한 쪽이 도망가는 역할을 하고 11. 상대편이 쫓아가는 역할을 맡는 규칙이 있습니다. 11. 14. 등 돌리기 이 행동은 당신을 믿어요 라는 뜻입니다. 11. 등이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보호자를 신뢰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11. 15. 보호자의 얼굴 아끼 이 행동은 배고파하고 말하는 신호랍니다. 11. 야생에서 살 때 어미가 사냥해서 돌아오면 사냥해 온 것 달라는 의미로 12. 어미의 입을 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아지가 입을 하라서 깨웠다면 12. 배고픈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12. 보호자가 위에 카밍 시그널에 익숙해지고 이해하면 강아지의 불안을 13. 알아차리고 진정시켜줄 수 있어요. 13. 하나의 신호라도 보낸다면 관심을 가지고 14. 카밍 시그널을 알아차려서 댕댕이들과 갈등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해보아요. 14. referendum BedkFi 15. 18. 18. 19. 19. 21. 21.